디켓 오브 러브 공감의 10년 XSFM 올해의 정은정 코너 마지막 시간입니다 원래는 한 번 더 할 수 있긴 있지만 나중에 3주까지 아니요 트랙터의 마지막 트랙터 이야기 마지막 시간 이렇게 원래 3회까지 하실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3회가 됐어요 1시간일 줄 알았지만 3시간을 해도 트랙터 문명사 마지막 시간 되겠습니다 기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들지만 알고 보면 기계 만드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그냥 이 정도면 다 쓰겠고 이러면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사실 쓰기가 불편합니다 그렇죠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늦습니다 김치냉장고도 늦게 발견됐고요 그렇죠 자동차만 봐도 옛날에는 이거 앞에 돌려서 시비 걸고 냉각수 없어서 차 밑에다 모닥불렀고 그랬었는데 얼음소면에서는 다 쓸 수 있는 냉장고 디자인도 나온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렇죠 그 뭐야 불과 50년만 지나도 사람들 운전하면서 그러지 않을까요 옛날에는 부산까지 운전을 어떻게 했지 이런 대화 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트랙터는 어찌 보면 농업 생산력을 늦추는 일도 해왔습니다 농촌에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트랙터를 다룰 수 없거든요 다룰 수 없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계라는 게 처음에는 그렇게 낯선 다루기 어려운 모습으로 다가왔다가 어쨌든 다루게 되잖아요 퍼포먼스가 다르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기계의 문법에 종속되는 단점이 있죠 지금 초등학교 때처럼 줄글 쓰라고 하면 쓸 수 있겠어요? 맞아요 근데 진짜 제 친구들은 친구 중에서는 손편지를 못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먼저 연필을 긁고 긴 글을 쓰는 연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러다이트를 하자는 게 아니고 기계 문명이 발전할 거면 똑바로 발전했어야 됐다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생긴 일들에 대한 얘기를 두 시간 동안 했고 오늘이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잠시 후에 대로 보시죠 그것은 알겠습니다는 고전의 재발견 평상네이처 진경옥 리뷰를 확인하면 꾸룩꾸루 온유 마카롱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큐비엔 루테인 아스타잔틴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웰컴 백 달콤한 거 상큼한 거 맛있는 거 다 있다 꾸룩꾸루 달콤한 마카롱 고소한 에그타르트 배고픈 순간은 꾸룩꾸루 녹용 녹용 중 으뜸이라야 시베리아 알타이 지방에서 자란 사슴뿔 인삼 불로정생을 위한 원료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 고려 인삼이었습니다 인삼 벗어 그 질긴 생명력을 벗삼아 면역을 생지화 냉기를 가진 뿌리식물로 인삼도경의 온기와 만나 음양의 절꿀 제주산 봉개꿀 깊은 풍미와 진한 농도 이 모든 것을 담아 이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은 18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이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아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요 사업을 아직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잠깐 했다가 성공했다고 접고 또 바꾸고 아이템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원 사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실무자분들에게 들었죠 이 사업도 진통이 있었다 다만 계속 열심히 유지하는 걸로 결론냈다 아 정권 바뀌고 나서요? 모르겠어요 어떤 외부 압력이 있었는지는 아름다운 재단의 18 어른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이 시행하는 2001년부터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해 교육비 주거비 지원 사업입니다 한동안 못 들으셔서 까먹으셨다 아니면 최근부터 그 알지를 듣기 시작하셨다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홍보해드리고 있었습니다 매년 2,500명의 보호종료 아동들이 만 18살이라는 이유만으로 준비되지 않은 독립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청년이 만 18세에 독립하는 게 쉬울까요? 28세도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38세도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48세 쉬울 줄 알았는데 똑같다 보면 18세이고 쉽다 자립준비 청년의 현재 이슈는 정부와 민간의 지원 사업 그리고 자립 청년들의 심리 정서 문제 등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의 18어른 캠페인 페이지 아름다운 재단 캠페인 페이지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캠페인도 여러 가지 시도를 참 재밌게 잘하고요 한 디자인 합니다 맞습니다 18어른 캠페인 페이지에서 이 자립의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지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자립 문제 해결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재단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한번 쭉 살펴보시고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이 홀로서기 청년들 캠페인을 본인들이 하고 있는 후배들과 사회를 위해서 메시지를 직접 남기고 있는 홀로서기 청년들을 한번 모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반응이 쩔었죠 그렇죠 그렇죠 네 또 다른 이야기를 그 할실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건 몰랐네요 아 저 옛날 것 듣다가 기억나요 그 랩하시는 분 네 있었고 그분이 그때 제가 섭외하자고 했을 때 군대를 가시는 바람에 방송에 모시진 못했었고 지금은 제대하셨을 건데 남의 군대는 짧으니까요 18어른 캠페인과 관련된 방송을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안 돼도 저희는 방송할 겁니다 네 옛날에 들어가서 보신 청취자분들도 많을 텐데 간만에 또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원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이 돌아왔습니다 진학의 우려는 농축 칼럼 저나 대다수의 청취자 여러분들이 농기계를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문명사회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농축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런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대부분의 혹은 전부의 여성과 관련된 정책과 개발은 보통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도 시골에 가면 임시로 쓸 수 있는 발전기들 이렇게 리를 바라락 댕겨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리듬에 맞춰서 발동기 하나 둘 셋 바라락 세 번 한번 켜지고 근데 요즘 나오는 건 버튼식이죠 그렇죠 줄 댕기는 거 남자들은 좋아하겠습니까? 경운기 처음에 동영할 때 엄청 뱅글뱅글 돌린 거 있잖아요 그거에서 이빨 많이 나가요 맞아요 지금은 열쇠로 키로 뿅 왜 이빨이 나가는지는 여러분들이 그 동작을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이로 옵니다 그렇죠 어설프면 이게 제대로 등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안 하려다가 쉽게 하려다가 그 예초기나 좀 큰 조경에서 많이 쓰는 전기톱 이런 것들도 옛날 물건들은 줄 댕겨요 남자들은 그거 쓰고 싶겠습니까? 모두가 쓸 수 있게 해놓는 거예요 약한 존재가 쓰기 편하면 모두가 편해지는 거죠 저상버스 나도 좋아요 나 이제 높은 버스 타려면 무릎 아파 실제로 그리고 연료하신 분들은 버스 타고 내리시면서 많이 다치시거든요 그럼요 가장 위험하고 트랙터의 이웃 자동차는 지금 얼마 안 가면 핸들도 없어질 거예요 네 스틱도 거의 다 없어졌잖아요 요즘 차들은 그게 모두가 그게 다 편해요 그렇죠 근데 그거 없어져서 손 둘 데 없지 않아요? 우리는 옛날 사람인 거죠 네 이거부터 배우면 스틱이 뭐야? 하면서 그게 훨씬 불편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트랙터도 그래서 스틱에서 계속 오토 전환 그래서 단순해지는 거죠 트랙터의 오토는 진짜 섬세하겠다 네 버튼도 쉽게 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술 발전은 모두를 위한 겁니다 기술과 기계사에 대한 얘기도 했고 정치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이 트랙터를 왜 그렇게 자랑하고 난리를 쳤는지 에 대한 이야기도 하다가 중간에 끊었습니다 자체의 힘으로 자체의 힘으로 회차를 늘려서 농촌 경리의 기술혁명 수행에 있어 위대한 시변 뭔 소리야? 경리? 엑셀 도입했나? 북한이 굉장히 큰 자부심이 있겠죠 남북한의 체제 경쟁에서 트랙터를 자체 생산했으니까 나만 니네들은 그렇죠 그 쪽발이들에게 가서 그래서 그런 거에 엄청난 자부심이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금성 뜨락도르 공장에서 트랙터 생산 능력이 있어요 다만 북한이 없는 것이 석유 그렇죠 석유가 없다라는 거고 올해 아마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 뭐예요? 직책이 근데 그냥 김정은이라고 해요 김정은이 식량 증산을 해야 되니까 군수 탱크를 멈추고 트랙터 생산을 하라고 교실을 내리시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트랙터 보낸다고 했을 때가 있어요 통일 트랙터 이건 비사인데 지지난주에 전농에 트랙터 투쟁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트랙터가 또 상징이 된 거죠 남한 농민운동에도 엄청 뿌듯하고 시민들에게 그런 압도적인 스케일을 보여주고 해서 통일 트랙터라고 해서 북한 쪽에 보내려고 했을 때 이게 제제품목이었거든요 왜요? 땡크로 전환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북한이 조금 부담스러워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궤도 끼면 궤도 차량이 땡크되버려요 바로 그러네요 보수 언론에서 걸고 넘어지기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자기들은 자체 생산 능력이 있는데 트랙터보다 원하는 거는 오히려 돈이었겠죠 그것도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가 트랙터를 보낸다는 게 우리 체제가 더 우월하다는 소리이기도 하고 체제 경쟁인 거죠 그렇다는 사회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지만 추억 속에 있는 사회주의 국가죠 저는 중국을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하겠는데 당연합니다 중국에서는 1949년 모택동이 중앙인민공학을 수립을 하고 똑같죠 당연히 가족 중심의 영농보다는 영농 단위를 굉장히 대규모화해서 사회주의 공업화로 가자 게다가 중국은 농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인민 자원이잖아요 젊은 여러분 모택동은 마오쩌뚱이입니다 모택동은 스탈린을 굉장히 벤치마킹을 많이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려면 필요한 게 트랙터 그리고 비료 그리고 어떤 이런 과업의 혁명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모택동도 여성을 주목을 해요 주목을 했다는 것은 도와줬다는 게 아니라 상징으로 선전이나 어떤 선전 선동에 많이 이용을 하죠 그럼 등장하는 여성 트랙터 부대는 1950년에 일단 홍기를 꼽아요 홍기를 꼽고 그리고 트랙터로 밭을 쫙쫙 가는 것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온전적인 가부장주의는 김일성도 다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트랙터를 갖고 오는 이유는 뭐냐면 과학화도 중요하고 사회주의 과업을 수행하는 거기도 하지만 이렇게 보내셨대요 어버이수령이 저렇게 논밭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고생하는 우리 여성들을 보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트랙터를 보내놓으니 이거를 개발하라 했어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반여성주의적이고 억압적인 데가 사회주의 국가이기도 하잖아요 언제나 이렇게 상징적인 그래서 농기계는 언제나 남성의 얼굴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중국에서도 트랙터가 도입이 됐을 때 중국이 또 뭐가 많습니까? 인구가 진짜 많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공업의 발전이 농민들이 이동을 해서 취직할 정도의 공장이 많지가 않아요 사람 넘쳐나는데 트랙터 도입될 필요도 별로 없었거든요 1974년 정도에나 트랙터가 조금 쓰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전까지는 많은 인력으로 떼울 수 있었다 네 근데 홍보는 50년부터 그리고 중국 인민들에게 이 트랙터라는 것은 굉장히 희망과 동경의 대상이었고 그 당시 캐나다 왜 우리 노먼 베순 이야기할 때 노먼 베순이 캐나다 출신의 의사인데 사회주의 혁명의 뜻을 갖고 중국 혁명이 뛰어드는 우리나라의 아리랑 김산도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중국의 트랙터를 가르쳐주려고 하는 미국 공산당들이 있었어요 직접 가서 트랙터 하는 거 가르쳐주고 수리하는 거 가르쳐주고 영어 가르쳐주고 그래서 보게 되면 맞다 자본주의 국가에도 공산주의자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돼서 하지만 실제로는 도입되는 거는 되게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도 그리고 나머지는 비슷해요 베트남도 그렇고 모든 사회주의 국가가 트랙터를 상징으로 해서 자기들의 그런 사회주의 혁명의 과업에 정점을 선전하려고 했다라는 거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네 노먼 베순은 뭐랄까 후대에 있어서 캐나다에 엄청나게 고마운 존재입니다 중국과 외교를 할 때 큰 도움이 되죠 그리고 어떤 공중보건에 대한 관점도 많이 만들고요 꼭 읽어보십시오 닥터 노먼 베순은 무슨 뼈와 관련된 무슨 기계를 개발했다는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소련과 중국은 여성을 앞세워서 사회주의가 요구하는 전형적인 인물상 우리 같은 이런 삐리비리한 학출들은 내다 버리고 트랙터 잘 고치는 그런 사람과 합쳐서 이런 혁명을 이뤄내는 그런 이야기들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농기계의 발전 역사에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성이라는 젠더는 늘 배제가 된 거죠 농업에서 할머니들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세요? 농촌에서? 골밭을 매는 그게 맞습니다 저는 골초 뭘 해도 담배가 붙어 있으신 농업에서의 특히 여성 농민들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맨손 그래서 맨손으로 뭘 따고 콩을 따고 고추를 따고 그리고 호미와 같은 소도구 중심의 노동입니다 농기계가 아니라 농기구를 쓰는 거죠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고급 엔진을 구동시켜서 거대한 기계를 무려 1800년대부터 만들 수 있었는데 왜 전동 홈이는 안 나왔을까요? 그러게요 네 왜 전동 그러니까 여성들이 쓰는 농기구에 자동화가 거의 안 돼 있어요 이제서야 조금씩 전동 홈이라고 그래서 갖다 대면 풀이 효율적으로 드드드드드드득 긁키면 좋잖아요 그런 거 개발 안 하는 거죠 전통 칫솔처럼 그렇죠 어려울 것도 없어요 어려울 것도 없죠 그런 모토가 없겠어요 세상에 결국에는 농기계가 남성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성의 것이라는 건 굉장히 육중하고 여기 계신 두 분은 기술을 배우고 나는 가정 가사를 배워서 내가 설계도를 볼 줄 몰라 이런 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성 역할인 거잖아요 결혼해서 그래도 이렇게 과학적인 가정 생활을 해라 그래서 나는 가정을 배운 거고 여기 또 두 남성 동지들은 하다못해 집에 드릴을 가지고 뭐래도 해라 전기에 대해서 니네 거야 이렇게 해서 한 건 성 역할을 분배하는데 그나마 한국은 절대로 안 그러거든요 기술 가정을 같이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가끔가다 인절미를 집에서 만들어서 숙제야 인절미 만드는 게 그래서 인절미 키트가 학교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검사를 받고 이렇는데 이 육중한 몸체의 동력기계 고가의 기계는 남성 농민들의 전유물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농업에서 보게 되면 농업이 그 세상에 가장 많은 일 중에서 성별 분업이 가장 심한 일이기도 해요 이건 남자일 이건 여자일 왜냐하면 원초적이었고 기술이 없을 때부터 결과를 내야 했던 지금과 똑같은 결과를 내는 산업이었기도 하니까 그것까지는 다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문화사 얘기를 그 하실에서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거 얘기 드릴 때마다 참 재밌는 게 성 역할이 정해져 있죠 그러면 그건 남성 억압적이기도 해요 맞아요 대부분 우리 처음에 무슨 얘기로 시작했습니까 어르신이 경운기 전복사고로 돌아가신 얘기했죠 그럼 다 할아버지예요 하지만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농업이라는 게 상업작물로 전환이 되면서 남성도 여성도 같이 일을 뛰어드는데 여전히 농촌 혹은 농업의 세계에서는 저건 남자일 여성일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효율적이 되죠 많이 비효율적이죠 내추럴한 인력으로 해가지고는 산업의 일환이 될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다들 대농이 됐어 실제로 일은 함께하지만 여전히 의식 속에서 이 농작업의 젠더 시스템이 작동하니까 그래서 성평등 교육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건 비정한 얘기입니다만 생산 효율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을 겁니다 특히 농업에 투화되는 근력노동 중에서 물리적인 힘을 몰아서 쓰는 게 경운이잖아요 밭갈기, 논갈기 이게 주로 남성들의 일이었던 거죠 저는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쉽다고 생각해요 층간 소음 다툼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시공사의 잘못이잖아요 물리력을 많이 써야 되는 농기계나 농기구들이 지금도 있으면 그건 누구 잘못일까요? 농기계만 하면 왜 사는 잘못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자들 농사는 큰 농사 전통적으로 큰 농사는 논농사입니다 우리는 쌀이 중요했으니까 쌀이 항상 모자랐으니까 그러면 작은 농사는 당연히 밭농사죠 밭농사 중에서 진짜 하찮은 농사가 텃밭농사 텃밭이 영어로 키친가전이거든요 그냥 그거는 먹고 사는 나 먹고 사는 집에 딸린 부엌인 거예요 그 여자들이 텃밭에서 할아버지들도 지금 할머니들이 되게 다양한 것이 잘 잡수면서도 그런 허드랜 일을 한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맨날 밭 메고 있다 그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아직도 쪼만한 데서 밭이나 호미로 메고 있느냐 쟁기로 하고 있느냐 논농사라는 거는 국가 주도의 농사잖아요 논농사 어떻게 해요? 경지 정리해줘야 되죠? 그리고 품종 정리해줘야 되죠? 그리고 국가가 수매하잖아요 그리고 기계 투입될 정도로 어떻게 해요? 물 물가 그걸 뭐냐면 저수지를 해서 논에 물을 댈 수 있는 시스템부터 해서 경지 정리 그리고 행정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죠 국가가 되게 신경 쓰는 농사가 논농사이자 큰 농사이고 남성의 농사였던 거 근데 살다 보니까 논이 너무 돈이 안 되잖아요 게다가 지금 논이 기계화가 98.2%? 저기 남해군의 다랑이놈 말고는 다 기계화가 아니잖아요 다랑이놈은 지금 경관농업이라고 구경하세요 수준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경관농업이라고 해요 구경하는 차원도 필요한 거니까 생산력은 별벌일 없고? 네 별벌일 없어요 하다못해 이제는 그냥 유채 심어버리더라고요 로타리 모내기 방지 수확까지 모든 기계화가 완료된 거는 왜였을까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이 논밭 골고루 가야 되지만 한국에서는 쌀이 급하다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그게 남성들의 일이기도 했던 거죠 지금 보게 되면 밭농사 기계화 비율은 한 60% 내외거든요 근데 이것도 관리기 수확기 즉 여성들이 많이 쓰는 거 보면 20% 밑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손으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재밌는 발견이네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밭농사 기계화 63.3%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네요 네 여성들이 어떤 곳은 한참 낙후돼 있고 어떤 곳만 엄청 현대화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여성들이 많이 하는 게 김맥이잖아요 콩밥매는 아낙네 김맥이 도구는 많이 발전이 안 된 거예요 이거는 문화사적으로 접근해야죠 그렇게 들어갔더니 성별 차이가 이렇게 나더라 그래서 할머니들께서 얘기하죠 여자들을 위한 유일한 개발품은 엉덩이 방석뿐이다 왜냐면 쪼그려 앉아서 하는 일은 늘 여성의 일로 그렇게 비화됐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남성은 성기의 구조 때문에 못 쪼그려 앉는다 이렇게 할아버지들이 음단패설을 하지만 할머니 돌아가시면 다 쪼그려 앉아서 밭을 매시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예요 젊었을 때 스쿼트 좀 하고 그래야지 아이시들이 그래서 엉덩이 방석 정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상징을 갖는 거죠 이 이야기가 길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출을 끼워서 농기기를 살 수밖에 없잖아요 트랙터 이것도 문화랑 연결이 되네요 무조건 금융화가 받쳐져야죠 대출할 때 이름은 아저씨 이름을 쓴다 말입니다 오랫동안 여성농민운동계가 투쟁했던 게 그거였어요 공동경영주 등록 한 집의 경영주가 항상 아저씨 한 명 그리고 농협에 조합원 가입할 때도 여성들이 가입을 못했었으니까 이 문화가 기술 발전을 막았네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대출도 남자 이름으로 받고 그러면 그 자산조차도 남성들의 것이 되니까 만약에 사회 안 돼서 이혼한다고 그러면 이 트랙터 반가위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남성들 주로 남편들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상황 금융이라는 게 이 세계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농업에서 금융화의 핵인 농기계가 주로 남성들의 시장으로만 구성돼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들이 꽤 많죠 시장도 그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빌리는 사람이 자기 명의를 들고 온 사람이 다 아저씨니까 네 근데 응전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 친화형 농기계 개발이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국가가 공식 보고서를 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전에는 여성들 너무 고생하니까 트랙터 오게 되면 약간 이런 낭만적이고 온정주의적이었다면 이제 여성들한테 맞는 농기계 개발 일단은 조금 소형 그리고 아까 부착기도 조금 더 자석식으로 잘 붙이고 저는 하나의 주요 요소를 하나 더 여기서 문화 관련해서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걸 알죠 신랑보다 서른 살 젊은 아내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관리기나 수확기 파종기와 같은 기능이 되게 중요해지는 게 엄마들이 어머니들이 되게 좋아하는 농기계가 건조기거든요 그렇죠 옛날에 고추 말리는 게 진짜 힘들었거든요 뒤집고 새끼고 뒤집고 요즘은 무조건 건조기에 들어가니까 한국 농업에서 이 여성의 농업 노동의 역할이 사실은 절대적으로 너무 커졌다는 거죠 2000년부터 해서 여성 친화형 농업기계 개발 논의가 어휴 고추 건조기 우와 다 건조할 수 있어요 이거 사람 집어넣어놓으면 10분 안에 죽겠는데 육포가 돼서 튀어나오겠는데 육포도 많이 만들어요 명절 때 그치 육포 만들기 딱 좋아요 이거 우와 대박 건조기 좋습니다 우리 집에 빨래 말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네요 사회가 여성들도 생산을 주체 이렇게 인정하자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농가 인구가 되게 축소가 되고 고령화가 됐는데 2000년 기쯤으로 여성이 52%인 거야 48%가 남성이고 그 남성도 좀 빨리 죽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이 여성 농업인들 혹은 여성 농업 주체들한테 맡겨야 되는 거야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 쇼츠나 틱톡에서 남자가 빨리 죽는 이유 검색하시면 죽은 거야 그렇죠 즐겁게 감상하세요 그래서 여성 농업인들이 2018년 당시에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했을 때 52.5%가 여성들이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도맞는다고 한 건 75% 그러니까 영감이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이제는 일이라는 게 남성 여성을 가르지를 않는데 의식 속에서는 여전히 여성이 이긴 거고 대출도 안 내주고 그리고 심각한 건 뭐냐면 비혼 여성이 귀농을 해서 땅을 사야 되는데 계속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편 없는데요 그럼 아버지를 데리고 오라고 우리 아버지는 제 귀농을 반대해서 땅을 못 사게 하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동네 이장이라도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아니 농협 갔는데? 아니 땅 주인이 아 땅 주인이? 네 농협도 이거 맨날 쟁점이잖아요 계약할 때 남자를 데리고 오라고 한다고요? 그렇게 해요 안 줘요 땅은 야 제가 진짜 가끔씩 비합리적인 거 있으면 탈레반 탈레반 노래를 부르는데 탈레반 여기 있네요 그렇죠 야 그 동네는 미용실 영업정지 안 시키냐?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최근에 미용실 모든 미용실 문 닫았대요 전국에 안 변하는 거죠 영농 형태도 이제 변홍사보다는 과수 그리고 밭작물 원예 그리고 화해 그리고 친환경 농어 손 겁내 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여성들의 참여도가 되게 높은 작물들이 확장이 되면서 이제서야 엉덩이 방송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드디어 할머니 트랙터가 좀 나와줘야 되는 시대가 와버린 거죠 세상의 모든 경옥을 위해 120시간 진하게 다렸습니다 활력 있는 사람들의 이름 진경호 평생 네이차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아 또 시작이야 환절기만 되면 힘드네 면역 과민반응? 그치 나 지금 과민한 거 맞는 거지 자 이거 먹어봐 면역은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되거든 기억해 면역 밸런스 아무렇지 않은 하루 큐비엔 면역 밸런스엔 달의 추출물 제주원 주식회사 극동 H팜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 스미스 그러려면 뭐냐면 정책이 좀 받쳐줘야 됩니다 어떤 젠더적 평가와 관점이 되게 필요한 영역이고 특히 근골격계 질환에서 여성들이 갖는 어떤 신체적인 취약성이 어떻게 보조를 할 것이야 되게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는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술만 개발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걸 안 했겠냐고요 굉장히 괜찮은 기술들이 차, 농진청, 캐비닛에서 다 주무시고 계신다는 거죠 상용화시키는 거 실용화시키는 거 받아들이는 건 시장 반, 문화 반이잖아요 근데 문화가 막으면 시장도 안 움직여요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웃긴 게 절대적인 개준을 놓고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왜 MMORPG를 보면 엄청나게 큰 칼들이 나옵니다 어떤 로망을 상징해 주겠죠? 한동훈의 18cm 같은 근데 그거 실제로는 왜 중세무기 만들고 하는 유튜브들 보잖아요 못 들어요 못 들죠 사람은 여기서 다시 역산할 수 있는 거죠 남성한테 대충 맞출 수 있는 정도로 작아진 거예요 어떤 기계들은 그럼 더 작게 할 수 있잖아요 더 작고 정밀하고 덜 위험하고 요즘은 자동전지 가위 되게 비싸고 한 200만 원이에요 가위가 200만 원이에요 자동전지 탁탁 되는데 조금 덜 힘이 덜 들게 왜냐하면 상지 근육에서 계속 팔을 들고 하기 때문에 과수농가는 항상 어깨와 팔 쪽에 굉장히 큰 무리가 오거든요 인간은 자기 신체에 맞춰서 기계를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의 신체에 맞추는 일이 이제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수많은 특허가 잠자고 있는 거는 시대에 맞지가 않은 거죠 시대가 불러내오지를 않는 거죠 이거는 행정도 받쳐줘야 되고 행정은 즉 국가 정책 국가가 많이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요 현재 한국의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여성친화 농기계를 좀 도입을 좀 했어요 그래서 혹시 청취자들 중에서 여성 농민들이 계시거나 관계자들이 계신다라면 먼저 적극적으로 신청해야 됩니다 정보를 많이 검색하시고 야 이거 있다더라 우리 지역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거 도입해라 그리고 쓰든 안 쓰든 좀 빌려 또 가셔야 되고 만약에 해닿는데 안 빌려가면 저거 필요 없다고 또 없애거든요 근데 여기서 할머니들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야 트랙터 몰지만 왜 트랙터 잘 모는 언니들이 있어요 배토기라서 막 흙 다 배토하고 그다음에 퇴비살포기라서 대기 잘하는데 퇴비살포기를 어떻게 되냐면 추레라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후진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트레일로 그 후진을 다 풀인다고 할머니들 잘한다가 아니라 하지 마라 그래요 그 일마저도 네 일이 된다 그렇죠 비프 에미상 많이 탄 비프의 주인공 엘리 웡이 되게 유명한 코미디언이잖아요 엘리 웡의 루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얘들아 제발 걸스 캔드 애니띵이라고 남자들한테 말하지마 그 새끼들 눈치 가면 우리 죽일 거다 이를 겁내만 시킬 거야 네 기계 배우지 말라고 해요 그런 마음인 거죠 고생한다고 네 그러니까 역설적인 주장이죠 네 그럼 결국엔 농촌의 이런 어떤 가부정적인 삶의 양태가 변하지 않는다라면 진짜 애플이 호미를 만들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역압을 없애버린다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여성학이 이제 공공성에 어떻게 부역을 할 수 있느냐의 사례들 중에 하나를 보셨고요 네 정말 다양한 얘기를 하네요 우리가 역사도 얘기하고 공산주의도 얘기하고 근데 농업은 또 한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전쟁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전쟁의 얼굴 농업에서 죽어도 실패하면 안 되는 게 보급 실패잖아요 그렇죠 전쟁에서 네 병참이라는 개념 자체가 로지스틱스 그게 다 거기 군사용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식량을 적재적소에 공급하는 것 이게 우리나라가 별로 안 중요하게 여겼던 영점 중에 하나예요 일본하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타가 없었대요 보급하는 거 그러니까 조리병을 관할하는 장군이 없었던 것 이 지금 군대 급식을 이렇게 쓰레기로 만든 거의 원인이라는 책이 많아져요 네 듀얼 유저라고 해서 두 개가 항상 같이 붙어다닌다는 거죠 네 군산 복합체에 대한 이야기고 농업기술 복합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도입이 되면 구조도 변하지만 감각이 변하잖아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우리 애들한테 스마트폰을 중학생 때부터 쥐어줬는데 그때부터 리모컨 싸움을 안 해요 나 혼자만 텔레비전 독점해 독점 애들은 텔레비전 안 봐요 그렇죠 변한 거죠 감각이 변한 거고 얘네들은 실시간 진애들이 원하는 걸 다 하는 건데 나만 여전히 편성폭 검색해서 보고 이런 수준인 거죠 이게 트랙터와 탱크가 특징이 뭐냐면 특히 탱크 같은 경우에는 쑥 안으로 들어가면 피와 살이 튀는 거를 직접 보지 않는다는 점 그렇죠 살상의 감각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거죠 살상의 그리고 캐터필러가 지나갔을 때 그 밑에 사람 몸이나 신체가 깔려도 감각이 없는 느낌이 안 나요 원래 그냥 과속 반지턱 넘어가듯이 쑥 하고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듀얼 뉴스 즉 군전쟁과 농업이라는 이 두 개를 함께 쓰는 이 시스템 속에서 인간은 감각 살상 감각에 익숙해져 버리고 민생 기술과 군사 기술은 항상 같이 맞물립니다 이걸 스피온이라고 하더라고요 스피온 군산복합 그래서 세상이 불안정할수록 산업계는 이롭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스라엘도 좀 봐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우리가 계속 보고 있고요 보게 되면 어느 산업계가 진짜 돈을 벌까 그런 거는 좀 많이 무서워요 그렇죠 트레터는 캐터필러고 캐터필러는 탱크고 비료는 화학이고 화학은 폭탄이고 원자력은 무기고 무기는 핵폭탄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는 디제스터 캐피털리즘이라고 해서 참사 편승형 자본주의 현대 자본주의가 되게 가혹한 거는 아마 이거였을 것 같아요 막스가 얘기하듯이 그런 발전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어떤 전쟁 그리고 산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확장되는 시장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농기기였고 트랙터였고 탱크였다는 거 화학비로도 마찬가지고요 산업화된 농업은 잠자코 있다가 전쟁이 되면 부자가 된다 그리고 국가가 명령해요 트랙터 생산 금지 오늘부터는 탱크 오늘 비료 금지 오늘부터는 독가스 이 역사들을 계속 거쳐서 온 거죠 조금 이따 얘기해 주시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렇다면 전쟁이 나면 대동이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벌게 될지 알 수 있는 거고 그럼요 베트남 전쟁으로 그렇게 커진 회사인데요 LS 같은 대기업이 왜 트랙터를 만드는데 이렇게 열심히인지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을까요 상상해보면 사람으로 살상하기에는 그러니까 무인화라는 게 군인은 안 태우고 여기서 참호 속에서 리모컨으로 사람 죽이는 거에 더 감각을 안 실잖아요 그냥 리모컨이 죽이게 된 거잖아요 농업에 그러니까 전쟁에서 일어나는 일은 농업에서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 정도의 배움은 저도 준비를 하면서 알았어요 사실상 드론은 고향에 가면 농약 뿌려요 실제로 드론 얘기도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드론이 방제 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발전했거든요 저는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드론이 뜨려면 지금 농약 할 때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게 경운기 뒤에 엄청난 큰 드론통 아시죠 드론통 거의 정화조만 하는 거기다가 농약 한 병 넣고 물을 넣어서 섞어가지고 그 경운기 발동기로 뿌린단 말이에요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드론은 높이 날아야 되니까 원액을 원액이에요 원액 희석도가 되게 썰어져요 무게를 줄여야 되니까 물론 거기에 적합한 농약이긴 한데 최근에 친환경 농민들을 인터뷰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드론 방제가 등장을 하면서 방제가 너무 쉬워지니까 너무 많이 한다 더 자주 하게 된다 그래서 드론 보임은 피하라 그러죠 농촌에서는 제 주변에 친환경 농민 하는 형님들 중에 진짜로 극단이 형님들이 뭐냐면 왜 유기농에 빨리 보여줘 농약 뿌리기가 너무 귀찮아 은정아 이러고 난 내가 농약 뿌리기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게 너무 쉬워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농기계의 비평과 사유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 늘 선한 얼굴을 하니까 쌀과 사과를 줄 것 같으니까 저건 언제나 선이니까 그런 농기계에 붙는 그런 첨단 기능들이라는 게 과연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오늘의 끝으로 달려가는 이야기입니다 네 XSFM입니다 눈을 위한 종합건강기능식품 루테인 아스타잔틴 눈건강엔 큐비엔 제조원 주식회사 한국CNS팜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말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자라온 환경이 다를 뿐 우리도 보통의 청춘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오른 캠페인 청가물을 더해 맛을 만들어내면 유통기한이 늘어나요 재료를 아끼고 레시피를 바꾸면 이익이 늘어나요 그런데 말이죠 꾸루꾸루는 다르고 싶어요 좋은 재료와 정성의 맛을 믿거든요 진짜 디저트의 맛 달콤한 순간은 꾸루꾸루 봄에는 당분입니다 진짜 디저트의 맛 꾸루꾸루 마카롱, 쿠키, 스콘, 에그타르트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로 리뷰는 극찬 첨가물을 넣지 않는 재료의 힘을 믿는 꾸루꾸루 좋은 재료와 정성을 다하는 레시피로 수제 디저트의 진짜 맛을 보여주려고 늘 노력하고 있어요 달콤한 게 필요한 건 남녀 노소가 없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아니요 노소는 있어요 아 네 뭐 네 맞아요 저는 옛날에는 단 거 2배도 안 됐어요 보통 반대 아니에요? 아니 어릴 땐 진짜 그리고 필요치 않았어요 나도 그래 나도 단 거 안 좋아했어 아 필요의 문제 네 필요의 문제 원하지 않았어 필요치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필요하고 원해요 지금은 먹을 필요도 없어 누가 몸에 주사해 줘도 좋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진화해버린 거군요 네 이왕 당이면 이왕 똑같으면 18살인 게 좋잖아요 이왕 당이면 맛있는 게 좋잖아요 이왕 당이면 맛있는 꾸루꾸루를 고려해보세요 게다가 꾸루꾸루가 포장도 또 예뻐요 그렇습니다 선물로 주면 센스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액세스몰에서 꾸루꾸루 디저트를 만나보시기 바라고요 만나보세요 광고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사회적 관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트랙터 얘기를 대신하고 있는데 신기술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는 아까 LS 얘기했죠 제가 LS 산전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꽤 괜찮은 잡지를 하나 만들고 있어요 보보담이라고 이거는 좀 많이 들어가서 무까지거든요 신청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입문 잡지도 만들고 있습니다 트랙터의 이 미래와 농업의 미래를 한번 봤어요 원래 트랙터는 동물을 대신하고자 했던 역할이잖아요 인간의 고통이었던 원제였던 로타리를 좀 힘있게 대신 치는 거였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끝에 그게 무엇인가 끝내 인간을 지우고자 하는가 무인화 지향의 농산업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그 앞에 제가 전쟁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사람을 지우는 것이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ICT 기반의 스마트화 무인화 무인화를 아예 딱 그냥 첨단이고 과학이고 이거를 거의 국가가 훈시로 목표를 정해놓으면서 전 세계의 모든 농기계의 메이커들이 뛰어들었는데 저는 많이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한 무인형 트랙터를 개발하는 게 지금 공통의 방향이고요 농산업 전체의 인공지능 특히 AI죠 진짜 데이터 센트럴 같은데 자율주행, 스마트 농업 그리고 지금 현재 농민들이 실제로 개발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가서 쉬운 전도 해볼 수 있어요 되게 많이 모집해요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가서 공장에 와서 밭을 이게 농기계에서 특징이 그 부속 밭이 있거든요 거기서 뭐 따보고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속 밭이 있구나 네 그래서 거기서 다 해봐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로보렉터라고 해서 최근은 뭐냐 로보트하고 트랙터의 기능을 부착해서 같이 하는 로보렉터가 좀 인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에디터가 귀농하면 뭐 하고 싶어요 그 전에 트랙터 하고 싶어요 로보렉터 로보렉터 써야죠 그렇죠 그러면은 막 이런 욕구가 있고 막 그 국가는 어쨌든 지금 청년 농민들 육성을 해야 되니까 그럼 거기에 보조금을 더 주거나 대출 캐피탈리즘의 어떤 그 프로그램을 잘 짜서 그런 거 자꾸 도입을 하는 거죠 근데 로보렉터 도입해갖고 만들어낸 농산물 가격이 이 지경 뭔가 왓구가 좀 안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아예 무인화 스마트화 이거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자본과 연구 역량이 여기에 다 집중이 됩니다 인공지능이 알아서 판단을 하고 농작업을 대행하는 그 트랙터가 실용화되어가고 있고요 생각해보니까 현대농업이라는 거는 언제나 사람 특히 농민을 지워가면서 걸어나온 역사일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계문명의 역습에 대한 얘기잖아요 앞에까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더 편한 기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무인화를 했는데 그건 나쁜가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노동의 가치를 자본은 반드시 지우려고 할 거니까 그럼 그때부터 이 작물은 누구께 돼요? LS 산정 거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돈 있는 사람들은 그동안 농민들이 계속 소장농으로 만들었는데 그렇죠 분노의 포도를 참고해 봐주세요 네 노동의 몫을 남기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이제 프레시 매니저 얘기 다시 돌아오면 야쿠르트 아줌마 과거 그렇게 불리던 기계가 발전할 거라고 패러디 그림 많이 나왔잖아 골리아스를 타고 다니고 막 디바가 되고 뭐지 근데 그래도 프레시 매니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노동 조건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50대 이상 여성이 사람을 상대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서비스업의 가치가 여전히 남기 때문에 완전히 기계로 대체되지는 않습니다 프레시 매니저 기계야 야쿠르트조라고 하지 않아요 거기에 소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살릴 거예요 근데 농업에 대해서도 자본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사람이 땄어야지라고? 왜? 안 그럽니다 사람을 지울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이윤도 지울 겁니다 LS에서 만들어낸 문구를 제가 광고 문구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지켜보기만 하세요 LS 트랙터가 대신해 드릴게요 돈도 안 드려요 운전자 없이 스스로 작업 가능한 국내 유일의 LS 자율작업 트랙터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 LS 자율작업 트랙터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더욱 정교하고 스마트한 농업 LS 자율작업 트랙터가 만들어갑니다 LS 트랙터가 만들어갈 농촌의 미래를 기대해 주세요 LS 트랙터 담당하는 회사가 LS 엠트론이라는 회사인데 이곳에 블로그에서 써있는 글을 잠깐 저도 읽어드리죠 LS 엠트론 자율주행 스트랙터 스마트랙은 초정밀 위치정보시스템인 RTK GNSS를 통해서 이것도 군에서 나온 기술이죠 기본적으로 RTK라는 게 GPS가 군 기술이었으니까 정지 상태에서 2cm, 작업 시 7cm 내 최대 오차로 국내 최고 정밀도를 작업합니다 파워시프트 자동 변속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영실상을 받았고요 자율주행 트랙터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농민분들은 앞으로 편하게 농사 지을 수 있을 것 같다며 놀라워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거기서만 고민을 끝내고 마는 농민이 과연 있을까요? 한국과 일본이 유럽도 마찬가지죠 공동으로 처한 문제는 농촌의 초고령화 문제 그리고 인구 과소화 문제였죠 있으면 좋긴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근대화라는 건 곧 공업화와 등치가 돼서 농촌과 농업은 어떤 축소를 수명처럼 받아들이고 그 나머지를 뭐래도 채우라는 게 바로 기계였고 아니면 투잡을 뛰어라고 하는 게 농공산지죠 농업, 공업 같이 하는 농공단지 같은 거 이런 걸 다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인간이 남는 본질적인 취약성 있죠 먹는 존재 안 먹으면 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실존적 위기와 맞닿은 문제인데 결국에는 뭐냐면 이 실존의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이 농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관점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많이 비어가니까 그만큼의 자본 투입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자본 투입을 할 때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업 자체 산업 자체 산업 자체 해버리게 되면 뭐냐면 제가 늘 농촌사회학자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제가 농업사회학자라는 말을 잘 안 쓰는 이유가 농업은 이루어지지만 농촌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미 전 세계는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면 농촌이라는 공간이 최소한이라도 유지가 될 수 있게 하려면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거예요 도시의 사람들은 먹으면 그만이에요 농촌의 커뮤니티가 전멸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향후에 가게 되면 우리가 먹고 싶은 거를 생산을 할까요? 기업이? 돈 되는 걸 하겠죠 우리는 기업의 상품에 맞춘 입맛을 개발하겠죠 스스로 한일 양국 모두 굉장히 부자 나라인데 투입될 자본은 있었죠 그런데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해방 이후부터 없었습니다 그게 지금의 2024년 제가 목도하고 있는 한국의 농촌의 현실인 거고요 하지만 이 첨단 스마트 농업 기술을 구현할 주체가 누구인지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리모컨으로 그러면 갑자기 유PD가 가서 농사를 지금 계속 그걸 유도하는 거죠 농사 몰라도 된다고 프로그램 북에 따라서 하면 된다고 그런데 농사가 그렇게 간단할까요? 농업이? 거기 나오는 어떤 그런 작물들의 모든 데이터만 수집해서 되는 게 아니라 꼭 이상한 놈도 있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얘는 왜 이래? 그런 것들을 응대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자들이 농민인데 그 농민을 지워버리고 무언가 리모컨 컨트롤 시스템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이거야말로 너무 신비주의에 가까워요 농업에서 사람은 끝까지 역할이 있을 거거든요 우리가 왜 아무리 로봇이 발전해도 돌봄 로봇이 어려울 거라고 사람의 감정 시시각각 우리 아버지 같은 그런 사람을 딱 돌봄을 때 그걸 어떻게 그렇게 사람과 사람이 대해야지만 되는 게 돌봄 노동이다 최후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감정이 없잖아요 기계는 이 할아버지가 너무 안쓰럽지가 않잖아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에서의 이런 무인화, 자율화 이 끝을 농민들도 저도 의심하는 거죠 테크놀로지의 총하인 이 글로벌 기업들이 농지를 일단 흡수를 하겠죠 지금 많이 풀렸고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가혹하게 가는 게 바로 농지 소유 상한제 폐지와 기업들에게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주려고 하는 거고 그렇다면 자본이 모든 농지를 다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렇죠 어떻게? 트랙터 값으로 농민들한테 일단 준 다음에 그걸 가져오겠죠 그리고 그 본전을 뽑을 만한 작물을 선택하겠죠 그렇죠 이 농지를 흡수할 최후의 교두부가 아니냐라는 의심을 농민들도 저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업 정도의 규모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산업이 되겠죠 농업은 그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거네요 몇십 년 이후에는 농촌이라는 단어가 사회학에서 사라진다 혹은 임노동자화된 외국의 이주노동자들이 와서 정말 기계적으로 생산하다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은 그저 다 대기업 소유일 수 있는 거예요 피킹농업이라고 해서 사람의 손으로 따르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양의 구기자 구기자를 그거는 기계화하는데 별로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가장 싸구려 기계인 인간 기계인 가장 가난한 나라의 이주동자여서 구기자를 따면 되는 거죠 혹은 구기자가 없어지거나 그렇죠 없어지는 거죠 후지아라 다츠 씨라는 교토대학교의 교수가 쓴 전쟁과 농업이라는 한 책의 구절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결국 농민을 대량으로 토지에서 이탈시켜 화학산업이나 IT산업을 비롯한 20세기에 새롭게 형성된 노동시장으로 보냈을 뿐만 아니라 트랙터가 그리고 농산업이 농업 그 자체를 농지 밖에서 관리하는 형태로 바꾸어 인류사에서 소멸시키는 시도가 시작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라고 문명사를 전공한 교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네요 3시간을 듣고 나니까 인류사에서 소멸시키는 시도다 그러면 트랙터는 정말 농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나 원재로부터 해방시켜 놓았나 정말 유토피아였는데 사회주의 유토피아의 상징이기도 하고 미국 농업 그러니까 자본주의 농업의 상징이기도 했는데 그거죠 똑같죠 진짜 일 더 많이 해야 되고 대출금 갖기 위해서 더 무언가 투잡 쓰리잡 돼야 되는 거 만약에 이 유토피아가 실현이 됐다라면 지금의 한국의 농촌 일본의 농촌은 이런 꼬라지만 안 된 거죠 그렇죠 다 부촌이 됐었어야죠 그렇거나 아니면 농민들은 정말 여유롭게 자기의 삶을 즐길 수 있었어야 되죠 이렇게 테크놀로지가 발달을 했는데 경운기도 해보고 트랙터도 해보고 드론도 해봤는데 왜 계속 이런 건가 그것은 결국엔 그 한 사회가 농촌과 농업, 농민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이자 정책의 포인트의 문제인 것 같아요 더스트볼 문제를 얘기하면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오지의 마법사가 그거를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더스트볼이 뭐냐면 이렇게 생산성 위주의 농사를 너무 많이 지은 거죠 미국의 서부 쪽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모래폭풍, 먼지폭풍이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 이주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캘리포니아 같은데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고 그때 미국이 꽤 유기농업에 대한 감각들이 일찌감치 생긴 게 뭐냐면 루즈벨트가 되게 두려워했었어요 이거 땅 계속 이딴 식으로 갈아가지고 하면 다 죽는구나 그래서 그때 많이 그런 자연 보호나 유기농업이나 이런 거에 관련한 정책들 토지 보호해야 되는 것들 무조건 휴경해라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나와요 법이 꽤 일찍 나와요 트랙터를 가져와요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이라서 제가 악마시키는 건 아니지만 깊게 파면 팔수록 수확물이 좋다라면 지구 표면은 더 긁혀나가겠죠 그렇죠 이런 어떤 생태학적인 그런 지속가능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정말 기계가 발전한다고 해서 우리의 먹거리의 안정성? 이런 것들이 담보가 될까? 거기에 이윤이 결합을 해버리면? 그런 거에는 디스토피아적인 생각을 하시고 있을 것 같아요 3천평을 가진 개인 농업하는 사람이 사막화의 주범이 될 수는 없어요 대농이 하면 그렇게 되죠 그리고 미국은 이미 그걸 더스트볼 현상을 통해서 100년 전에 경험을 한 거잖아요 엄청난 농장을 쫙 한 군데에 다 뿌려놨더니 여기에 허구한 날 먼지폭풍이 생겨가지고 그 먼지폭풍이 집을 덮고 이러잖아요 집이 없어지고 먼지에 그걸 한번 경험을 한 다음에 인터스텔라가 그걸 보여주죠 맞아요 어떻게든 되돌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그게 아마 4개의 주가 경계선이 맞닿는 지점이 있어요 뉴멕시코, 유타 그 지점 위주로 그런 일이 많이 생겼다고 저는 들었어요 이제는 그런 일이 없거든요 농업에 규제를 건 거죠 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안 건다? 그러면 사막화는 진행될 거예요 중국이 지금 걸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다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고 유리 온실로 들어가는 건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걸까? 여전히 전쟁에서 첨단 전쟁이잖아요 엄청 비싼 말할 가격을 제가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도 여전히 지상전이 이루어진다는 게 저는 되게 묘하거든요 아니 아직도 총으로 저렇게 사람을 공격하고 그런단 말이야?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이 무인화 즉 인간의 자리를 뺏길 것 같아 라는 그런 두려움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질문 역설계의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해방 이후 대한민국 농촌에서 단 한 번도 인간의 자리가 있었던가? 인간들의 자리가 앞으로도 존재할 것인가? 이 질문을 계속 해나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법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2024년 7월 26일에 우리나라는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즉 스마트 농업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스마트 농업법 여야 아주 그냥 손을 맞잡고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 센터로 해서 거의 지겹게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이 법에는 농업인의 정밀화 그러니까 정밀 농업인 거죠 미리 단위로 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 대화 농업 농촌의 성장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법의 목적입니다 스마트 농업 관련 핵심 기술을 우리 농업에 적용을 하면 우리 농업은 미래성장 산업으로 도역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두바이나 이런 데서 수출하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정부의 판단은 이거는 모든 보수 정부든 진보정북은 다 똑같았어요 이 스마트폰 확산 방안에 가지고 계속 추돌을 하고 대동부터 해가지고 지금 LS부터 해가지고 풀패키지 산업이거든요 뭐를 같이 하냐면 기자재 이 대형 트롯터가 들어가려면 그거에 알맞은 도로를 깔고 온실이 필요하잖아요 온실 크게 지어야 되고 네 그런 걸 같이 해요 그리고 컨설팅도 컨설팅인데 나는 사실 취나물 같은 건 모르고 이 회사 쪽에서 강점이 있는 게 있겠죠 파프리카라든가 키위라든가 그럼 이거 계속 많이 권유하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풀패키지 산업인 거죠 메뉴판을 딱 프랜차이즈처럼 결정해 놓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토록 지향하고 싶었던 농업의 다양성 먹거리의 다양성 그거는 지금 멈춰버릴 수밖에 없을 거죠 국회에는 이런 걸 알기에는 너무 도시촌놈들일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어디에 있냐면 전북 김제, 경북 상주, 전남 고흥, 경남 밀양에 있습니다 여기에 청년농민들 청년농업인 농민이란 말도 싫어요 청년농업인이라고 불러드릴게요 제가 청년농업인들이 일단은 여기서 스마트팜 보육센터 그러니까 배우는 거예요 실습을 해요 그리고 20개월간을 배운 다음에 여기에서 이 스마트팜 농장을 되게 싼 가격에 임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딸기 기르고 토마토 주로 화해장마를 길러요 어느 순간 되면 어떻게 해요 주인이 나가라고 하죠 야 다음 들어와야 돼 그렇겠죠 그러면 나가야 되는 청년농업인들은 그다음부터는 대기업이 대기하고 있겠죠 네 대출을 깔아야 되고요 자기 돈으로 아무리 그게 스마트팜 딸기여도 이거 나와가지고 그런 3억짜리 트랙터 어떻게 사요 못해요 그러니까 농축산인은 향후 20년간 30년간의 변화를 예측하신 건데 실제로는 여기서 이미 창업을 해서 하고 계신 경영인들은 그런 험한 꼴 안 보고 늙을 때까지 장사를 잘할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다음 세대에는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죠 누군가한테는 좋은 일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걱정스러워요 한 천평의 시설비만 1억이거든요 그러면 이 1억을 가진 1억이면 최소 2천평은 가져야 되니까 그 5억짜리 6억짜리 그걸 져서 지금 우리가 사 먹는 사과값? 사 먹는 파프리카값? 이걸 메울 수 있나? 그러면 우리가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금융화잖아요 아니 빚 못 갚는 상황태 발전을 해도 문제 발전을 안 해도 문제네요 그렇죠 사람을 중심에 놓지 않고 그동안 농업정책이 그러니까 귀찮은 걸 지워버리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 지금 스텝이 저는 다 꼬여있고 결국에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는 기술발전, 과학화 그 과학화가 결국은 무인화 이것이 결국은 제가 트랙터를 좀 들여다보고 싶었던 이유였습니다 인간에 대한 관점이 없는 기술진보의 결과가 지금의 농업과 농촌 상황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3시간 동안 트랙터를 공부한 결론이고 현재 농민들은 많이 우려를 해요 다 좋다 그런데 이 스마트 농업의 효과를 논하지만 농가 입장에서는 수익성, 자본생산성, 판로, 투자, 회수기간 등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그 누구도 또렷하게 답을 하고 있지 못해요 잘 될 거야 트랙터 들어오면 우리 다 잘할 수 있어 우리 잘 될 거야 근데 잘 된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두려움 속에서 이 스마트 농업의 법 실행을 한 4개월 정도 넘기고 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무슨 기계가 우리 삶을 영원히 이롭게 했더라? 많긴 많은데 그리고 되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늘 탈락시켜옵니다 애플이 시총 1위인 이유는 전 세계에 시계 만드는 회사 쿠킹타이머 만드는 회사 날씨 보도해주는 방송국 이런 모든 미디어와 관련된 곳들에 미디어 디바이스와 미디어와 관련된 곳들이 벌 수입을 찌들이다 땡겼기 때문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늘 쉽게 말씀드리는 이거죠 자본은 자꾸 뭉치는 습성이 있다 그럼 누군가는 탈락하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농업인이 되겠다 농민이 되겠다 특이해요 외국의 그런 고가의 트랙터를 수입하는 판매상도 현재 한국의 트랙터 기업들이에요 그건 아무나 또 수입이 많아요 잘 아는 사람들이 자본의 그런 합종 연행 속에 있는 거고 그걸 아주 잘 보여줍니다 자식들 중에 제일 멍청한 놈한테 하나 물려주기도 합니다 그런 회사들을 그런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농축사님이었고 우리가 선거를 다툴 체력이 될까요? 농축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한번 역사를 우리가 멈출 필요는 있죠 40대까지는 한번 갈아볼까? 몸을 이렇게 어떻게든 고민이 있는데 조금만 더 고민해보고 결정합시다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은 고민이 끝나 있어야겠죠 그때까지 유피님이 고민이라고 하면 너무 늦죠 나 데모야 파워야 이때 이제 고민되면 하는 말 전당원 투표를 해보겠다 필요 없어요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제가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아무튼 농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달에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 이번 주 543회 그것은 알기 싫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회차가 543회에서 한 5주 멈춥니다 다음 주 이 시간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유저스 가이드 1시간 하러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송 회차가 너무 거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거품이 있다의 반대말이 뭘까요 정직하다 정직하지 않고 너무 벗속 말랐어요 일단 3회에 2회가 모여서 1회고 게다가 국감이나 선거방송 이런 거 다 회차에서 빠지잖아요 그렇죠 진짜 곱하기 3만 해도 그러면 지금 얼마예요? 그렇죠 거의 2000회 거기다 국감 선거방송 이런 거까지 다 하면 추접하잖아 2500회라 그러면 좋네 6시 내 고향 갔잖아 네 몇십 년 한 개 사신 것 같아요 그때는 안 세고 싶잖아 그때 로마자로 하면 겁나게 복잡해집니다 회차 없는 총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선거 상식 총선이라는 말은 공식 용어가 되지 않은 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죠 원래 제목은 원래 이름은 국회의원 총선거였습니다 그 전에 총선거라는 개념이 딱히 없었기 때문에 총이라는 말을 친절하게 집어넣어 줬던 거고 아주 오랜 세월 원래 이름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공식 용어를 씁니다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되겠습니다 그것도 뭔가 줄임말을 만들어줘야 시민들이 쓸 것 같은데 국선은 이상하거든요 의선도 이상하고 회선도 이상하고 원선도 이상해요 그래서 총선이라고 부르죠 근데 약간 영어로도 원래 제너럴 일렉션 하면 아 그래요? 네 제너럴 일렉션이라고 하잖아요 네 지격이었구나 자 총선 데이터 센트럴 aka 총선 데이터 센트럴 첫 주 첫 시간 한 시간 하는 방송으로 다음 주에 만나뵙도록 하겠고 그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월화수목금 일정 비워두십시오 아니 여러분은 비워두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 들으시면 되니까 저희가 비워야죠 그게 또 팟캐스트일 때만 해도 팟캐스트라는 게 많지 않았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엄청 많게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시사 방송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슨 요일에 이거 무슨 요일에 정해놓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네 프로듀서로서 장담하건대 저희 방송이 조금 더 유익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면서 왜냐하면 우리 방송 빼면 팟캐스트로 보세요 게스트 다 똑같잖아요 한 열 손가락 안에 뽑을 수 있죠 당분간 한 달 동안 러닝 뛰시는 분들이나 헬스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자기 전에 들어야 되는 분들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들을 거 걱정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부터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힘찬 척 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W.K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